비가 없네. 옛날 같았으면 그냥 마장동에 이거 잡는 아저씨들만 먹고 뭐 이런 부위 같아. 진짜 맛있는 거 그 아저씨들이 다 먹네. 비가 없네. 있는데 없네. 너무 가까이 있지 말라 이거. 너무 신기해가지고. 너무 신기해가지고. 알겠어요 알겠어요. 최악의 시나리오야. 안 먹는데 끊고 앉은 거야 이거. 천수야 정말. 아픈데 고기 꺼주고 왔다고 형수님한테 그렇게 일러야 될 거 아니야. 안 아파. 안 아파? 괜찮아 괜찮아졌어? 다 났대. 다 났어? 불판을 좀 파악해야 돼. 어디가 불이 좀 세고 그런지를. 맞다 맞다. 국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맞아 어려운 것 같아. 효과. 효과 자화. 고기에 숯치고 있죠? 오오오오. 차렷. 오오. 차렷. 이렇게 따를게. 어이? 지금 반대로. 그럼 항상. 아니 이렇게 칼집 내놓으면 반대로 지금 따르고 있어요. 이거 봐, 족발처럼 됐다. 오오오오. 몸발이지? 몸발 치킨? 신경을 많이 써야겠네. 여기 불이 세서. 쓸 시간을 못 주네. 불이 좋아. 아주 불이 좋다. 돼지는 익혀야 되는데. 마스크 먹어. 오, 방금 봤는데 연기가 코를 쑥 들어갔어, 환풍기처럼. 아니거나 마찬가지구만. 한 코만 했구만. 진짜로. 환풍기처럼. 수박에 들어가. 아, 잘 구웠네. 약간 좀 바싹 굽는 거 좋아. 우리 먹을 동안 정신을 좀 걷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좀 끓기겠네, 잘못하면. 오래 걸리네, 굽는 게. 할 거야. 조용히 하라고. 좀 웃으면서 얘기해 주마. 안 되나요? 안 되나? 시속적으로 어떻게든 최대한 끓을게. 잘 드세요. 안 되나? 한 잔씩 해봅시다. 먹어야 돼. 먹어볼까? 좀 닦아야 돼. 국 껍데기, 먹어봅시다. 국 껍데기. 먹는다. 먹는다. 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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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가지를 한 번 동시에 즐기는 느낌이네 이게. 뭐야. 살코기를 샅샅 씹다가 마지막에 그 뭐냐 껍데기가 쫀득쫀득하게 씹히니까. 그러니까? 너무 맛있다. 그게 아니라. 어머. 쫀득쫀득해. 결국은 입에 마지막에 남는 건 껍데기예요.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러면 껍데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두 껍데기가. 결국은 마지막에 껍데기에 쫀득함이 남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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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멘